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안되어 가지마세요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온라인4 이렇게 또 파이팅 넘치는 해설과 함께 명장의 피파온라인4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 1부에서 챌린지로 도전하는 챌린지 도전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과 질차 플러스친구 추가 한번씩 꼭 좀 부탁드리면서 유튜브에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보자 자 어 일단은 게임을 바로 하기 전에 지금 보면은 아 잠시만 초청경기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일단 프로 1부에서 3패나 했어요 근데 19점을 따야돼 3,6,18 나머지 경기를 6승 1무 혹은 7승을 해야되는 그런 올연승 상황이 놓여졌거든요 아 무조건 챌린지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명장 잘할 수 있을지 손풀기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서미님 네 어? 오늘 빨간날인데 오래하시나요? 아 오늘 쉬는 날인데 아 투표 투표 안할라 난 안할라고 저는 빨간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치킨을 시킬까 말까 고민줍니다 아 그래요? 음 내 꿈 한우님 어디갔다왔어요 하나님 명장TV 봐야죠 음 자 손풀기 게임 한번 볼게요 자 손 한번 풀고 바로 또 승리를 향해서 뛰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장님 5백 전술 수능중인데 아 저의 5백 전술을 쓰고 있어요 서미님이 엄청 좋은거 같아요 그죠? 쉿쉿 그러니까 이게 대형 스트리머 맛만 듣지 말고 명장TV가 가시라니까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축구 지식이랑 경험이랑 여러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아 빠졌습니다 네 좋아 자 김두현 갑니다 김두현 김두현 슈팅 어 와 싱가포르 피파3하고였어요 아 진짜로요 뒤쪽으로 툭 툭 최성력 슈팅 아 까비 아 근데 123님 또 하셨네 그렇지 나이스 아 까비 123님 어 군주말고도 이렇게 시청해주시구나 감사합니다 잠이 안와서 왔나요? 뒤로 빼줍니다 두루디 알바 자 가운데로 네 자 이 평가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명장이 한번 그렇죠 아 이 까비 어 자 아 네 이 평가전 친선 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번 네 네 나이스 좋아요 네 자 이천수 쪽 그렇죠 네 그렇죠 살짝 앞쪽으로 슈팅 어 슈팅 골 들어갑니다 그렇지 이거죠 아 잠이 안와요 아 잠이 안와요 공일이야 네 그럴때 명장팀이죠 네 나이스 자 손을 좀 많이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고정수 그렇죠 아 뭐해 야 왜 니가 안 받냐 아 자 두 연결 자 잡아줘야죠 땡큐 좋았어 이혼자 앞쪽으로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홍철 홍철 자 치고 갑니다 네 홍철 길게 자 홍철 홍철 자 한번 제껴줘야죠 네 아 접었는데요 아 네 후원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내꿈님 사랑합니다 이 노래 뭐였더라 그렇지 나이스 아 패스좋았다 자 이상윤 위쪽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영상 듣다보면은 노래 외워지긴 하겠다 가주 들으면 아 아 아 아 네 아 네 나이스컷 좋아요 자 이천수 이천수 자 치고 갑니다 이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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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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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제비죠 이거 내꿈님의 뒷부터 빨리 갚아버려야겠다 자는것부터 빨리 갚아버려야겠다 자 없어졌어 아무튼 다 왜냐하면 Hayzرب models Milamer 형 방금 나 나는 나 나 하하하하 You know you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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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토리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You know you know 가보자 한번 매달리지만 끝난 시간 오늘도 네가 참아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고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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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고 스틱골 아 나이스 매달리지만 나의 운명은 고맙지마라 세상아 아 아 아 토리님 추천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차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매달리지마 라라라라라 어 당했네요 크로스와 아 감사합니다 가볍게 친선경기하고 네 나이스 패스 좋아요 네 빠졌는데요 아 까비 완벽한 상황 속 이별의 끝은 각자의 상처들이 각자의 상처들로 추억으로 남겨진 추억으로 남겨진 잔잔한 상처들이 각자의 상처들은 각자의 상처들로 생각해보면 정말로 우린 아마 인연이 아닌가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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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더라면 운명이란 인연이란 타이밍이 중요한건가봐 내가 있었더라면 그 때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 아이 까비 랄라라라라라 를 상기차립 로벤 예은 나우 예은 아 웃겨라 자 이럴때는요 위쪽 그렇죠 네 센스 아 이런 yeah no you know what yeah no you know what yeah no you know what 나이스 김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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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2천수 슈팅 아 나이스 헤헤 이걸 못넣네 적고 적고 또 올려주고 슈팅 아 슈팅 골 깔끔 호호우 야 나이스 깔끔하죠 네 여수 여수 바다 이 조명에 담기 아름다 얘기가 있어 코리스맨 코리스맨 그거 잠깐 게임할때는 제가 두손이 묶여있어서 안돼요 내게 아 아 아 아 아 노래 틀기 싫다고 직접 부르시나요? 아 연습하는거에요 야 야 야씨 뭐해 아니 뭐하는거야 네 패드입니다 아니 아 얘네 공트로 하네 또 예능으로 하네 아 아 너와함께 걷고싶다 이 바다를 너와함께 아깝이네 걷고싶어 웨이크님 오늘 왜이렇게 늦게 왔어요 사람이다 어서오세요 5골 놓고 게임을 지배하셨다 자 이제 공식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1부에서 챌린지 도전하기 역사 이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역사가 쓰여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경기라도 지면 안되구요 6승 1무 혹은 7승을 기록해야지만 명장이 프로 1부에서 챌린지로 입성할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역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과연 역사적인 순간 네 프로 1부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일단은 파이브 백 카드를 꺼낸 명장이에요 네 그렇죠 네 홍철자 앞쪽으로 네 자 차범근 뛰는데요 네 호격기기죠 자 여기서 하나 좀 건져 봤으면 좋겠는데 자 고정수 그렇죠 이제 접었어요 올려줍니다 자 길게 형 헤딩 좋은 어떤 크로스였는데 아 이게 아쉽네요 김두현 슈팅 네 약간 먼거리 가셨습니다 나이스 헤딩 좋아요 네 네 네 나이스 패스 좋아요 아 이걸 솔캠벨 솔캠벨 위쪽 주겠죠 당연히 자 아 괜히 파이브 백 좋다고 이거 녹화해놔가지고 사람들 이거 아 위험하다 이거 아 이거 보였는데 나이스컷 야 하나 막았다 이거 이거 괜히 이거 강의 올려놔가지고 잘한 사람 많아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파이브 백 솔직히 쓰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차범자 앞쪽으로 자 총총철 아 야 아 아 안깝이야 푸띠 푸띠 푸띠젤리 먹고 싶다 그렇죠 네 좋아요 자 이천수 자 볼 뽑아냈습니다 이천수 아 자 네네네 아 이거 아니야 집중해야죠 집중해야죠 자 아 이거는 조금 네에 다행입니다 자 장댈 충면으로 정총철 앞쪽으로 네에 그렇죠 네에 좋아요 자 빠집니다 자아 길게 자 아 이거 이야 차범금 밟고 가나요 자 앞쪽으로 네이마르입니다 일단 파이브 백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전방 안방이 가능해요 아 좋아요 네 최첨용 네에 앞쪽으로 좋아요 자 고종수 네에 쿠패스에요 좋아요 자 참군 네에 측면으로 고종수입니다 고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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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고요 아 아쉽습니다 네 아직 실점을 안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네에 그렇죠 네 네이마르 이천수가 막아냅니다 자 김두현쪽 김두현 잡음 잡음 아 뭔가요 이게 자 네이마르 줄 곳 없습니다 좋아요 네 최성용 위험해요 자아 앞쪽으로 빠졌는데요 아 업사이드 아닌가요 개시 개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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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나이스 김두현 네에 측면으로 김두현 네 앞쪽 비었어요 네 김두현 아아 그렇지 나이스 김두현이 아 왜요 멀어요 땡큐는 아닌거 같은데요 땡큐 2대1 업세이드 아닌가요? 이거 나이스 컷 땡큐 머리 좋았죠? 네 자 김두현 나이스 아 패스 좋아요 자 2초수 받고 슈팅 고을 들어갑니다 호호 나이스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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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그렇지 자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잡아줘야죠 가운데로 연결 그렇죠 나이스 컷이에요 자 이촌수 뽑아냈고 자 김두현 갑니다 김두현 그렇죠 네 네 아 좋아요 자 차범근 자 빠지는데요 네 아야 이게 차범근이 밀려버리네 아 길게 오우 자 자 이천수 수민수치가 많아요 네 전반전 이렇게 해서 1대1로 끝났고 이제 후반전 진행합니다 자 자 6경기 아니 7경기만 승리를 하면은 저는 올라갈수 있는데요 당연히 다치주겠죠 네 나이스 좋아요 네 좋습니다 홍철 아 좋아요 자 자 고종수 네 자 이상윤 김두현 네 측면으로 좋아요 자 홍철 네 아 홍철 다시한번 다시한번 첨범근 슈팅 아아 너무 망설였어요 아 아쉽습니다 빠른 판단이 필요한데 측면으로 네 나이스컷 좋아요 네 최태욱 좋습니다 자 그렇지 나이스 아아 야 이게 또 걸려버렸네요 네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자 홍철 자 고종수 네 아야 이게 아쉽네요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아아 싸워줘야죠 싸워줘야죠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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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야되요 네 측면중니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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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장빌 홍철 홍철 차분하게 하자 차분하게 고종수 주고 들어가고 김두현 측면으로 홍철 네 나이스 아아 패스왔는데 아아 자 뿌띠입니다 그렇죠 고종수 네 압박 좋습니다 자 자 이거 장빌 막아줘야되는데요 위험해요 자 아아 오우 정말 위험했습니다 최성령이 머리 맞고 들어간줄 알았는데요 아 다행입니다 네 펀칭 네 자 아아 돌았어요 좋아요 네 그렇죠 네 가야되요 자 역습이죠 자 이천수 자 앞쪽으로 그렇죠 네 좋은 아아 이게 아아 이 역습 찬스를 살지 못했습니다 아아 매우 아쉬운데요 야 야 얘 왜 걸어댕기냐 이천수 아아 타로님 어디서 좀 하냅니다 원프란 네 네 측면으로 자 잡아줘야죠 네에 홍철 비집골 야 이걸 반칙을 선언하나요 네 자 백킥 올려줍니다 헤딩 네 슈팅 망하냈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가야되요 가야되요 그렇지 살짝 그렇죠 네 차범근 그렇지 나이스 패스입니다 자 최태호 최태호 자 반대 열어주는데요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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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 어 다시한번 헤딩 고정수 측면으로 주고 홍철 자 올려줍니다 자 길게 아 펀칭하네요 아 아 까비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패스 좋아요 홍철 아 야하 괜히 잡았다 이거 아 너무 쉽게 접혀줬어 내가 잡아줘야 돼 그렇지 나이스 컷 좋아요 하늘 그린님 어서세요 하냐 입니다 자 코너킥 올려줍니다 길게 헤딩 자 지역방어 해야죠 네 그렇지 나이스 컷팅 좋습니다 좋아요 가야되요 가야되요 고정수 고정수입니다 네 나이스 패스 자 빠졌어요 좋아요 차범근 차범근 올려주고 슈팅 고을 2대 에이 야 역전극입니다 야 와 옛날 호주전이 생각나는 그런 컷백 공격이네요 네 90분에 90분에 1분 남겨둔채로 네 아 야 지랄하지마 아 시바 진짜 존나 어이가 없다 이 새끼들 어 아니 존나 어이가 없어 드라남 흐이 ks 빨레 구멍 요 tua 너 그래서 이거 다 이겼는데 이걸 생각하고 처음에 대쉬 들어오면 멍 때리는거 개X같음 진짜 쓰리 백이네요 3,4,1,2 쓰리 백이라 명장님 욕도 잘하시네 아암 하고 싶지 않는데 네 아 세상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라이브백을 갖고 왔는데요 적극적인 오버랩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태우 이천수 이상윤 차문근 자 주고 이천수 다시한번 다시 맞게 없지 좋아요 네 차문근 고정수 그렇죠 네 이상윤 슈팅 아 아 야 이거 노마크 했는데 이거 아 까비 좋아요 헤딩 좋아요 네 아 아깝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6승을 무조건 해야되는 명장인데요 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필요할때입니다 네 좋아요 자 막아냈고 고정수 자 앞쪽으로 차문근 자 측면 열어줍니다 좋아요 자 고정수 자 안쪽 치고 갑니다 고정수 자 측면으로 자 아 길었나요? 아하 이게 그지같이 갔네요 드사이 정대방팀은 매우 좋은 어 전력이 매우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집중을 해야됩니다 예 어차피 그쪽은 돌파 밖에 안되거든요 예 오게 되어 있어 네 그래서 이제 가운데로 오게 되어 있는거를 좀 막아주면 땡큐 오케 됐다 야가가가 가가가가 그렇죠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이성윤 갑니다 이성윤 이성윤 슈팅 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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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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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그렇죠 비라의 실수였죠 접촉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상윤이 돌파라는 과정에서 네 태클이 들어왔어요 pk 입니다 이상윤 이상윤 슈팅 아 desert 다 rect coach 아 최성용 수퍼 와아 댕댕님 어서오세요 네 좋아요 자 일단 PK를 너무 마음에 담아두면 안되겠구요 김두현 네 좋아요 자 고정수 그렇죠 나이스 자 이성윤 받아주고 이성윤이에요 이성윤 아아아 밑에 패스 줬는데 에모님 어서수 하냐입니다 포그박 자아 측면 열어주는데요 네 나이스 컷팅 최진철 2002년도를 다시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이새끼 빼구요 아아나 그렇지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안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지 나이스컷 오케이 아 위험해요 아 정말 위험했습니다 아아 위험했습니다 아 네 자 측면 열어주구요 이천수가 아아 저걸 못봤네요 이천수 자 앞쪽에 하지만 볼 빠졌습니다 네 카바링 아 좋았어요 카바플레이 전세기님 사나입니다 어서오세요 하납니다 자 일단은 5백을 꺼낸 순간부터는 자 조심해야죠 네 아 자 아 터치가 됐어요 네 터치 됐습니다 일어나야되요 일어나야되요 그렇죠 네 나이스 아 이거는 좀 많이 끌었네요 네 지금 패스 타이밍을 놓쳐버린 상태죠 나이스컷 좋아요 최진철 나이스 슈팅 골 들어갑니다 호우 이성현 네 패스하는 척 하면서 오른발로 터치 이후에 바로 논스톱 슈팅 네 왼쪽 골망을 흔들어버렸습니다 자 1대 0 자 수비라인이 매우 낮게 형성이 되어있는데요 좋아요 최인철 또 막아냅니다 최인철 자 밑으로 연결 이천수 갑니다 이천수 이천수 이천수에요 자 아 접을려고 했는데 앞쪽으로 네 아 위험해요 장딜 자 장딜입니다 네 장딜선수가 또 막아냅니다 홍철 자 앞쪽으로 자 밑으로 연결 좋아요 김두현 김두현 아 김두현 너무 쳤어요 이거는 아 경길 그렇지 나이스 컷 좋아요 네 네 나이스 오케이 아 네 전반전 어 정말 좋은 경기 내년과 결과였습니다 네 후반전 진행합니다 자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도전하는 도전기야말로 무조건 챌린지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강태 네 앞쪽으로 연결하지만 이천수가 볼 뺏어냈고 자 네 좋습니다 자 이 차분근 그렇죠 네 고정수 자 빼냈어요 아 고정수 아 자 잡나요 아 아쉽습니다 네 트레제게 자 밑으로 주고 들어갑니다 강태 자 측면 주나요 역시나 네 땡큐 야 정말 안정적인 수비를 하고 있는 명장감독이에요 통철 자 앞쪽으로 그렇죠 좋은 패스입니다 차분근 그렇죠 나이스 패스에요 자 좋아요 자 이성윤 자 이성윤 제끼고 다시 한번 제끼나요 아 야 제끼는거 너무 좋아하는데 반대편으로 드리블하는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이거는 이런 고 테크닉을 가진 남자 명장 당신 대체 자 앞쪽으로 찔러주지만 네 애매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천수 앞쪽으로 네 그렇죠 네 자 빠지나요 자 이성윤 다시 한번 밑으로 연결하고요 네 좋아요 자 김두현 네 아 접는게 너무 뻔했네요 치고갈수도 있었는데 아 다 조심해야되요 자 그렇지 나이스 그렇죠 네 땡큐 아 좋아요 나가라 그렇지 이기면 돼 이기면 돼 6번만 이기면 돼 헤딩 제태우 아 제태우 아 내 몸눌림이 가볍습니다 자 앞쪽으로 내주고요 자 측면 열어줍니다 제태우 그렇죠 나이스 잘봤어요 자 김두현 아잇 까비 김두현에게 주는 킬패스였는데요 약간 한발차이로 잡초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자 주의하죠 자 고정수 네 자 앞쪽으로 아하 좋아요 아 최성룡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자 명장 그렇죠 네 좋아요 자 앞쪽으로 아잇 까비 이 계속되는 공격을 보여줘야만 이제 상대방이 좀 예 트레즈에게 자 측면 열어줍니다 자 크로스 못올리게 해줘야되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20분만 버티면은 명장은 승점 3점을 따냅니다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네 자 커팅을 계속 해주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거든요 네 좋아요 자 빠졌어요 자 갑니다 자 이천수 갑니다 이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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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끼고 이천수 이천수 제끼고 이천수 앞쪽으로 네 빠졌어요 아아아아 이성윤쪽의 아 아깝습니다 아 아 야 이천수의 드리블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그렇지 네 좋아요 네 야 정말 명품수비를 인생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인데 아 위험하죠 고정수 이거 볼 뺏기면 안돼요 그렇죠 네 아 여기서 프리킥이네요 아 자 10분 정도 남은 시간에서 프리킥 자 안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좋아요 자 이거 빠졌습니다 자 이성윤 갑니다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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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꼈어요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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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아 아이야 아이씨 좀 더 위쪽으로 주어야됬는데 아 아야 제발 어 위험해요 어 네 단한번에 아 세명이거든요 네 자 밑으로 연결합니다 자 잡아줘 그렇죠 장립 자 이제는 좀 실속을 챙기는 네 그런 경기 운영이 필요해보입니다 자 홍철 김두현 이천수 네 측면으로 자 5분정도 남았거든요 네 좋아요 아 측면으로 네 침착해 침착해 자 경기운영을 잘해야겠죠 네 지력구현이 무엇을 하냅니다 자 공간을 잘 봐야됩니다 네 가운데로 고정수 최태욱 네 좋아요 자 1분 남았습니다 자 앞에 비었어요 네 차방군 뛰는데요 아 팔로워 감사합니다 설마 야 1분 안 끝났냐 그렇지 아아 경기 승리합니다 자 자 1대0으로 이렇게 또 승점 3점을 또 따냈습니다 자 챌린지로 가는 길 이제 다섯 경기만 이기면은 명장은 355 다섯 경기만 이기면 됩니다 다섯 경기만 자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네 프로 2부 아 좋습니다 네 최근 경기가 패배랑 무승부에요 예 네 승리의 경험이 없습니다 거봐봐 그냥 대충해서 이기면서 일부러 박진감 있게 하려고 연기 아니긴 한데 예 아 4123이네요 4123 자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결승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지력구현님 어서세요 하냐입니다 자 명장 예능게임방송 명장TV 어 다채로운 예능컨텐츠와 게임컨텐츠 명장TV 꼭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 돌파죠 네 그렇죠 네 나이스컷 좋아요 자 이런 돌파에는 전방압박이 약입니다 좋아요 이천수 아 이건 아닌데요 이천수 따라하면 안돼요 이천수 본인이 알아야됩니다 자 앞쪽으로 네 아 나이스 오케이 그렇죠 자 반대 열어줍니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김두현 고동수 네 천천히 해야죠 자 반대 열어줍니다 오케이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차분하게 차분하게 그렇지 이게 급하게 공격을 하면 안돼요 예 오케이 들어가고 나이스 자 가운데 내주고요 아냐아냐 잘못 놓았다 그렇지 나이스 밟고 패드 놓쳤어 아 밑으로 네 잡아줘야되요 네 아 위험해요 아 이거 위험한데요 자 다행입니다 아 하 자 올려줍니다 헤딩 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됐다 됐다 네 앞쪽 좋아요 자 이상윤 이상윤 그렇지 나이스 자 이상윤 아 아 사드립니다 여기서 또 이겨 이런 팀을 상대로 해서 이겨야된다는게 너무 힘든데요 그렇지 나이스 카바링 좋았습니다 아 아 아 야 이런거 좋지않아 어 주택 네 육탄방어 좋아요 왜왜왜왜 오케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케이 최선영 김두현 자 측면으로 걸려줍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앞쪽으로 연결 아 아 아쉽습니다 네 모드리치인데요 어 조심해야죠 여기서 뒤로 연결 아 아 이게 또 들어가네 아 아 집중해야됩니다 엉분불파님 추천 감사합니다 나잇좋아요 감자 아까 나가서 나가서 아 여기서 한골을 또 넣어줘야되네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맞다 그렇지 나이스 했다 이성윤 슈팅 골 들어갑니다 경기 원점 네 나이스 다행입니다 자 1대1 자 이제는 돌파는 안되게 해야되요 돌파 막아줘야되거든요 그렇지 나이스컷 좋아야돼 어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빨았다 그렇지 나이스 됐어 차범근이요 차범근 슈팅 와 와 이게 또 안들어가네 고정수 뒤쪽으로 네 장대1 슈팅 이천수 살짝 내주고 슈팅 골 들어갑니다 이야 2대1 역전 전반전 41분에 역전을 달성합니다 자 5경기만 이긴되요 5경기 와 갑자기 가슴이 또 뛰네요 네 상대방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자 들어간 선수 네 맘넘 맘처럼은 안되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네 김두현 이상현 뛰어갑니다 아 이상현 돌파를 했어야되는데 늦은 밤님 추천감사합니다 아 위험해요 이거 잡아줘야되요 아 제발 제발 아 야 성령을 못따라가야들이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네 전반전 2대2가 됐습니다 이제 후반전 진행합니다 후반전 네 홍철 이찬수 이찬수 이상현 자 주구요 다시한번 김두현 네 측면으로 차분근 네 그렇죠 네 아 이거 아 참은거야 자 바늘을 주고 최태욱 슈팅 최태욱 슈팅 골 들어갑니다 좋아요 네 네 최태욱의 골로 3대2가 됐습니다 자 이거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정말 챌린지로 등록되나요 야 자 역시 복병 최태욱이 또 한반해졌어요 자 상대방은 또 역시나 또 네 혼자 넘어졌죠 자 이런걸 조심해야되요 오버래핑 조심해야되거든요 네 다행입니다 자 상대방이 오버래핑을 역이옥해야됩니다 좋아요 네 가야죠 가야죠 네 이상현 자 앞쪽으로 네 자 밑으로 좋습니다 자 길게 올려준대요 받고 슈팅 아 자 수비 맞고 나갔나요 네 코너킥 자 좋은 공격의 한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좋아요 슈팅 어어 들어갑니다 4대 최성령 자 최성령의 슈팅 굴절됐지만 이렇게 공격 가담을 함으로써 득점을 해냅니다 다섯경기만 이기면 돼요 다섯경기 네 좋아요 자 차분하게 해야죠 네 이상현 아야 미친 패스를 했는데 아 뒤에서 뺐냐 어떻게 네 아 선수들 믿고 그냥 찔러줬는데 저런 패스는 사실 어렵죠 사실은 자 홍철 가운데로 이천수 자 경기장 넓게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윙백에 오버랩핑이죠 네 아 이런 싸인 안 맞았어요 조심해야되요 네 아무리 4대1하지만 조심해야되요 네 좋습니다 자 최성령 좋아요 패스 5점 네 앞쪽으로 네 좋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고정수 살짝 앞쪽으로 네 살짝 네 좋아요 아이 까비 자 파울입니다 다행입니다 20분 남았어요 자 20분 남았어요 올려줍니다 좋아요 네 나이스 헤딩 떨궈주고 아 야 이게 네 역시 측면 열어주네요 2000 뛰어갑니다 모드리치 네 뒤쪽 주나요 그렇죠 역시나 뒤쪽 줍니다 여기서가 중요하죠 이들 패스를 못하게 만들어야됩니다 네 슈팅마가 됩니다 좋아요 그렇죠 차분하게 그렇죠 네 빠집니다 자 김두현쪽 김두현 김두현 그렇죠 김두현 네 가운데로 차범근 자 밟고 그렇죠 차범근이에요 슈팅 자 이것도 막아내네요 최태욱 네 최태욱 네 최태욱 좋아요 최태욱 아 정말 좋았는데요 헤딩 헤딩 네 네 자 홍철 차분하게 차분하게 0000님 어서오세요 하냐 5경기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무리를 하면 안됩니다 김대현 측면으로 길게 홍철 아 야 다행입니다 어 4대2 스코어의 대승 스코어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나이스 패스입니다 자 아이 까비 던져줍니다 자 막아줘야되요 지금부터라도 실점을 안해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앞쪽으로 하지만 꼴김바 이훈재가 잘 처리합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두눈 2분남았습니다 네 맞. 하나 나이스 아 잘봤여요 네 받고 큐틱 고 5대2 잫 콜을 꽂아넣습니다 이상늉 네 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5대2가 됐습니다 네 경기 승리합니다 자 이제 4경기! 4경기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1부에서 챌린지로 가는길 4경기를 승리하면 명장은 챌린지로 등극이 됩니다 3,4,12 오케이 4경기 상대방이 못했으면 좋겠는데요 세미프로 나와라 막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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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하지마 제발 아 앞으로 2부 아 좀 애매한데 아이씨 아 자 자 일단 포메이션이 중요하겠죠? 4,2,1,3 아 4,2,1,3 아 빠른 선수를 배치를 했네요 고종훈 선수 빠른데 저 선수를 저기다 놔뒀다는 것은 이제 가짜 공격수를 쓰겠다는건가 일단 날개 사이드로 이제 돌리면서 날개가 주요 예 공격 루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대 개 멘붕을 한국한테 졌으니까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 진영이 빨간신 유니폼의 명장 오른쪽이 브라질 유니폼의 상대방 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 아니에요 전세기님 사남합니다 피파할 때 말고도 다른 게임 할 때도 오세요 상대방이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방송하나 싶어가지고 지금 검색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보죠? 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일단은 상대방 오는 거를 좀 잘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좋아요 네 5백 자체가 아 위험해 아 이거 위험해 제발 아 나 진짜 야 때리면 들어가냐 아 쟤도 못 막아 또 오 아 씨 답답하네 아 조정수 이상해 아 이거 뭐야 아 아 나 제발 제발 아 나 좀 힘들게 좀 하지마 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 그로시 나이스 컷 오케이 그로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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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 오케이 그로시 나이스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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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시 나이스 아 아 와 이상윤 아깝습니다 그렇지 나이스 못줬어 좋아 오케이 그렇지 됐다 됐다 네 좋아요 가야죠 네 나이스 빠졌습니다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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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골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이상윤 신투패스도 너무 좋았구요 자 이상윤의 침착한 마무리가 돋보였습니다 경기 1대1 자 이제는 한골이 남아있어요 자 네경기를 이기면은 올라갑니다 한골 자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축구의 모든 것을 네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일단 골 먹혔다는 것 자체부터가 빈틈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 패스 좋네요 좋아요 전방압박 좋습니다 네 뭐 템백 비슷하게 서있거든요 자 접었어요 네 그렇죠 나이스컷 좋아요 자자자자 그렇지 빠졌습니다 아 아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고정수 네 좋은 패스에요 그렇죠 나이스 빠집니다 자 좋아 자 차봉갑니다 차봉근 차봉근이에요 차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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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아아아아 씨 아 뭐해 아 진짜 아 야 이거 졸라 중요한데 아씨 웃음이 나와 아 아 아니 어디다 차는 거야 차봉근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았나 크로스 막아줘야죠 네 나이스 좋습니다 최태영 네 그렇죠 자 김두현 자 2천수 빠졌어요 자 가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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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그렇죠 나이스 패스입니다 자 홍철 홍철 슈팅! 골! 들어갑니다 호호! 이야 공격수 맞아요 자 보다 보탓 홍철이 차범근 대신해서 골을 성공시킵니다 이거지 그럼요 리소스입니다 사랑합니다 스루패스 W랑 ZW 있던데 무슨 차례죠? 저는 키보드가 아니라 패드 유저라서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 버티면 돼요 버티면 됩니다 자 좋아요 이상윤 갑니다 이상윤 이상윤 제껴야죠 아쉽습니다 자 조심해야 돼요 네 다행입니다 일단 전반전을 이렇게만 버텨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김두현 네 상대방이 중단 요청을 했습니다 자 홍철 갑니다 홍철 홍철 자 한 번 접어주고 네 살짝 그렇지 고정수 슈팅! 골! 틀어납니다 네 나가 나가 제발 나가세요 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왜냐면 그래야 돼요 시간도 없고 예 빨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패드 있긴 한데 저글을 못하겠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저글을 못했어요 네 근데 네 들어갔습니다 제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네 상대방 예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안 나가네요 아아 자 3대1입니다 자 2점차나 벌려놨어요 좋아요 좋아요 마투리 고정하게 만들어가는데요 계속해서 측면으로 그렇죠 네 마투리 그렇지 고정수 좋습니다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이천수 이천수 네 그렇죠 네 전반전 이제 끝나기 직전입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아 네 아 전반전 다행히도 끝났구요 윈도우님 어디서 좋으냐 합니다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자 4경기만 이기면 돼요 4경기 추천 감사합니다 4경기만 이기면 명장은 챌린지 갑니다 2경기 이기면 3경기가 남죠 차분하게 차분하게 네 그렇죠 나이스 최태욱 좋아요 제꼈나요 네 차분근 네 아 좋아요 아 좋아 아 앞쪽 아 주면 되는데 들어가고 아 그렇죠 네 차분근에 나이스 커팅이었습니다 자 차분근 자 주고 자 다시한번 이들 패스 다시한번 내주구요 그렇죠 네 김두현 슈팅 골 들어갑니다 네 김두현의 맛깔나는 한국식 김치타카 김치중거리 들어갑니다 네 아이샤샷 네 오신분들 추천 질찾 풀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다행스럽게도 첫 실점 이후에 정말 역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명장이에요 네 일단은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조심해야죠 그렇죠 네 협력수비 좋았습니다 자 막아줘야되는데요 네 슈팅 오우 위험했습니다 이윤재 골키퍼가 니어포스터로 향하는 슈팅을 잘 막아냅니다 코너킥 자 코너킥인데요 올려줍니다 자 이거 막아줘야됩니다 헤딩 네 이윤재 좋은 선방 보여줍니다 자 이윤재 자 오랫동안 묶어놓은 하늘 아 이건 아니죠 네 아 아쉽습니다 고정수 고정수 빨리 카바링 해야되요 그렇죠 자 이거는 잡아줘야됩니다 네 나이스 최태욱의 압박 좋아요 김두현 측면으로 네 아 터치가 불분명 자 막아줘야됩니다 자 잡아줘야죠 네 홍철 고정우 슈팅막아됩니다 좋아요 최성룡 아 좋아요 최성룡 자자자자자 그렇죠 네 좋아요 장데엘 네 수비에 모든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정수 그렇이나이스 패스입니다 자 앞쪽에 비었는데요 좋아요 차범근 쳐 종יל much 나가시네요 아 紹니 Instead 자 역사는 쓰고 있습니다 자 3패 이후에 연승 좋아요 나갔죠 방금 나갔다 떴던거 같은데 나갔다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자 저도 몰수승 챙기고 바로 나갑니다 네 이제 3경기 3경기 남았습니다 챌린지로 가는길 명장 3경기만 제발 이길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프로 2부 아직 네 승패가 없네요 네 자 제발 많이 떨리는데 여러분들이 제발 응원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시청자 팬분들의 응원이 명장을 또 살릴 수 있습니다 자 4123이네요 아 이브라이모비치의 네이마르 메시에다가 호나우지녀 정말 좋은 선수들 가득한데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야밤에 펼쳐지는 경기다 보니까 상당히 또 긴장이 더 되는거 같은데 침착하게 해운대로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떨지 말고 자 이제 3경기만 더 이기면은 명장은 자 지금 압박을 해오죠 네 상대방 압박이 좀 라인이 깊게 들어오네요 자 3경기만 더 이기면은 명장은 올라갑니다 어디로? 챌린지로 김두현 김두현 네 어 근데 줄 곳이 마땅치 않아요 아 다행입니다 네 빠졌어요 최태욱 네 갑니다 최태욱 그렇죠 네 접었어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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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아 나 진짜 골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건데 진짜 뭐하는거야 그렇지 나이스 홍철 나이스 오케이 됐다 됐다 그렇지 아야 아아 메시 메시 부스켓츠 골을 일단 선치골을 넣어야되요 고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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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 최인철 좋습니다 자 좋아요 김두현 그렇죠 나이스 패스 자 좋아요 네 앞쪽으로 이천수 자 주고 그렇죠 자 측면에 김두현에게 김두현 갑니다 김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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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박고 이천수 고정수 슈팅 아 아깝습니다 이야 컷백 너무 좋았는데요 고정수 뒤쪽으로 최성령 김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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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아아 와 진짜 까비 아 너무 아깝다 아 아 오늘 왠지 될거 같기도 한데 모르겠네 해딩 잡아줘야되요 장딜 네 장딜 좋습니다 장딜 잡아줘야죠 그렇죠 밀어줘야되 아 네 위험합니다 해딩 아 버튼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네 수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네요 또 먼저 첫 실점을 합니다 징크스처럼 이제 첫 실점 이후에는 꼭 항상 승리했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채태우 그렇죠 나이스 잘봤어요 차범근 아 이건 아니죠 실수해라 그냥 자 밑으로 이거라 보비치 측면으로 네 나이스 좋아요 아 홍철 따라가야되는데요 홍철 아 또 이거 크로스입니다 이거 크로스에요 다행입니다 위험해요 네 네 다행입니다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빠져야죠 자아 갑니다 차범근 차범근이에요 차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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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트잇 슈트잇 아 아깝습니다 아 정말 아깝네요 아 이건 뛰죠 이건 뛰죠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아 이거 태클 좋아요 네 네 브로잉 브로잉 좋아요 자 고종수 고종수 그렇죠 네 빠집니다 자 이성윤가요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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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적고 이성윤 살짝 연결 확고 슈팅 골 들어갑니다 네 자 0윤 균형 1회 균형 아직 안 깨집니다 좋아요 자 1대1 자 대한민국 이렇게 되면은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죠 침착했습니다 좋아요 1대1 상대방이 원볼란치기 때문에 어 적극적인 침투를 잘 이용을 한다면은 아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나이스 자 잡아줘야되요 네 나이스 조심해야죠 자 찍어차준 볼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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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험한데 위험해요 에딩 아 다행입니다 자 잡아줘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나이스 자 이천수 뛰어갑니다 이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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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홍철 자 앞쪽 피었어요 자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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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박우요 김두현 아이수 아이 아이 두현아 뭐하자는 거야 아 야 가가 가가가 가가 카바임마 최태형 네 앞쪽으로 그래 봐 봐 봐 그렇지 나이스 가 가 그렇지 아니 그 아 이거 어 그렇지 슈팅 아잇!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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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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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악! 아아아악! 끊어났어요! 메이디! 좋습니다! 자아 챌린지 얼마 안남았어요 세경기! 그렇죠!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아아... 에헤헤! 감전 감전! 자 집중해야되요. 자 흥분도 흥분이지만 아 때릴 수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슈팅! 와아... 졸라... 왜 코너야! 자 코너킥! 아 위험해요. 이게 세트피스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 조심해야됩니다. 조심해야됩니다. 헤딩! 네 좋아요! 자 차범근! 차범근! 좋아요! 자자자자차범근! 그렇죠! 좋아요! 홍철! 그렇지! 가야죠. 그렇죠! 침착하게, 침착하게. 그렇죠! 측면 열어줍니다. 좋아요! 자 최태욱 갑니다. 최태욱! 아니! 아... 이거 너무 쳤네요. 이상현이 밑으로 내려와서까지 아! 좋은 수비! 센스있는 이상현! 좋습니다! 자... 그렇죠 나이스팬스 좋아요 차범근! 차범근이에요! 차범근! 차범근! 슈팅! 골! 들어갑니다! 후후! 들어갔어요! 제한민국의 전설! 차범근! 아 좋아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노이오! 자... 이걸 이긴다면 두경기 남게됩니다 집중을 해야죠 측면 열어줍니다 다시한번 가운데로 그렇죠 네! 잡아줘야되요 네 그렇죠 자 잡아줘 또 올릴라고 해 예 그렇죠 땡큐 됐어요! 자 예측성공 그렇죠 자 고정수 앞쪽으로 연결 좋았습니다 자... 살짝 앞쪽으로 내주고요 1천수 네 나이스패스 의자 아 이게... 차범근 쪽으로 안빠졌네요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나우진요 네 좋음 안 좋음 그렇... 좋음 좋습니다 자 자 접었어요 자 오오 저봐야죠 그렇죠 네 다행입니다 자 2천수 뛰어갑니다 2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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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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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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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월르 아니에요 집중해야죠 자 야야야 왜그래 아우 나 이곳들 진짜 야 아 위험해요 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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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 약간 이윤재 선수 네 서민님 어서서 요하냅니다 약간은 시간을 좀 끌어줄 수 있는데요 아 뭐해 아 쫄지마 쫄지마 3대1이야 3대1 네 좋아요 자 고정수 살짝 툭 그렇죠 센스 좋았습니다 아이고 아깝이 아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요 슈팅 다행입니다 아 팜칭을 해냈는데 자 일단 조심해야 돼요 절대 실점이 이제 없어야 됩니다 아니 왜 계속 나는 역전승을 하는가 네 잡아야죠 잡아야죠 아 이거는 아 지금 안잡고 뭐했어 아 자 일단은 상대방이 좀 하시기 때문에 어 챌린지를 못 간지 오래됐습니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어 라인 내리는거 봐라 어어 야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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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수 고정수 차분하게 그렇죠 네 나이스 자 잡아야죠 그렇지 그렇죠 내가 나이스 그렇죠 내가 야야야야 아 아깝이 자 밑으로 연결 어어 자 수비 수비 야 이거 계속 이러다가 꼴먹기면 안되는데 그래서 다행입니다 네 자 앞쪽으로 네 헤딩 아 위험한데요 자 제발 제발 슈팅 제발 어 대 어이씨 어 다행 자 자 수비해야되요 다행입니다 대 그렇죠 네 나이스 컷 좋아요 잡아줘야되요 잡아줘야되요 자 위험합니다 자 열렸는데 슈딩 아 시발 진짜 아아 나 진짜 존나 어이없네 때리면 들어가고 진짜 아아 하아 하아 씨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아 왜이씨 아 자 족같은게임 아아 진짜 아 아 아 열심히 해주면 뭐하나 하아 하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시간 끌려간게 애들이 왜 패스미스를 하지? 이상하게 뭐 패치된거 같애 내가 봤을때는 좀 천천히 할라했거든요 시간 끄는걸 떠나서 스읍 얘네들이 좀 압박해올올때 그때 딱 역습할라했는데 아 아 거지같은게임이네요 정말 아 아 나 진짜 다왔는데 아 졸나 아깝다 진짜 아 존나 잘했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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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를 노려야되네요 아아 아아 그지같은게임 진짜 나이스 능력짓밟게임 아아 나이스 땡큐 오케 됐어 됐어 나이스 좋아요 자 김두현 저건 앗 야 아아 저건 아아 휴 아아 아아 너무 아깝다 진짜 아아 흠 흠 충분히 갈거 같은데 이거 애매하게 한번씩 아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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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애매한데 초반 3연패가 좀 컸다 너무 아깝네 생각할수록 네 나이스 컷 데드로잉 네 아 아 아 아깝습니다 아 나 정말 아 걸리면 안 돼요 네 그렇지 네 붙어줘야죠 아 이걸 또 구철 네 아 네이마르 때리기만 했는데 그냥 비웠다 오케이 아가가가가 나이스 패스 좋아요 이천수 슈팅 이읠에에에에에에에에이 아 아 아깝습니다 명자님 오늘 잠시나마 젠깨 방송 보다 갑니다 잘자 잘자고 일어나시면 투표자로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에에에에에에에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자 일단은 잔류를 이제는 현실적으로 목표로 해야되고 어 이 잔류에 달성 되려면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네 좋은 패스입니다 빠졌어요 자 차범근 차범근 슈팅 아 아깝습니다 잔류가 되려면 아마 한 두경기를 이겨야 되지 않았나 아 싶네요 그렇지 네 이상현 네 측면 아 네 받아줘야죠 그렇죠 네 그렇지 네 장대1 측면어 다시한번 고정수 슈팅 고을 좋습니다 나이스 골 네 다행스럽게도 1대0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들어갑니다 압타임을 부합해두고 득점합니다 자 요 경기가 끝나고 한번 봐봐야될거 같은데 어 네 아 조만 3연패 너무 구현시켜줬어 아 아 뭐 위청했죠 뒤로 뺍니다 뒤로 뺍니다 뿌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조만업사이드에요 네 네 우승전수 네 앞쪽으로 연결 좋아요 이상현 홍철 네 살짝요 앞쪽 네 좋은 페스 아 아깝습니다 그렇죠 이상현 춤면 잘 열었습니다 자 최태웅 네 나이스 자 아 빠져야 되는데요 아 아까워요 나갔다 올게 아 아깝다 진짜 그렇죠 네 길게 아 크루스였는데 슈팅하는 자세를 하네 다시 엄뿌띠 아자르에게 열어주는데요 이거가 이거 주고받기 놀이를 하고 네 어 조심해야됩니다 이거 나이스 컷 오케이 나갔어요 다시 살렸지만은 네 살렸네요 드로잉 아 이렇게 초근접으로 할수도 있구나 그렇지 그렇지 순홍기 때릴수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네 계속 여기서 머무는데요 저는 뭐 나쁠거 없습니다 네 시간은 잘 안가니까 아 조심 아 아아 명장님 p84에 한국팀 유니폼있나요 저 국대화련을 못찾겠더라구요 저도 못찾겠어서 한국팀 유니폼은 아직 네 저도 못 구비를 못했습니다 좋대요 네 그렇죠 아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4 5 3 4 5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 아 이거 위험해요 자 측면으로 접는다 오케이 우리거 아니네요 새로오신 분들 팔로우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로잉 네 나이스 좋아요 그렇죠 자 고정수 뿔 잡았습니다 고정수 자 앞쪽으로 네 고정수에요 네 좋아요 자 이상윤 이상윤 슈팅 아 아 이게 안들어가네요 이상윤의 왼발이었는데 아 아쉽습니다 이 유니폼은 시디누만시아인가 한 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 나이스 홍철이에요 올려줍니다만 아 네 아쉽습니다 길게 롱패스 아 이거 커버링 돼야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아 측면 열어주네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팔로우 너무 감사해요 네 아 그렇죠 아 아 아 아 깜습니다 신멸 잘 봤었는데 아 안되 여뤄주나요 네 2대 패스 역시 땡큐 차분하게 정대 1 군대하자 측면으로 주고 이천수 다시 한번 줍니다 아 눌렀는데 아 자 2분 남았는데요 아 조심해야되요 자 이거 막아야죠 역시 측면중니다 자 크로스 올릴거같습니다 크로스인가요 네 다행입니다 정말 아 프리킥 프리킥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 1분 마지막 공격기입니다 올려줍니다 자 헤딩 네 다시 한번 헤딩 그렇죠 나이스컷 좋아요 경기 승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승리를 가져갔는데 아 2점 남았네요 하나 더 이겨야되잖아 몇 경기 남았지? 뭐야 한경기 와 이거 칼같이 이겨야되네 야 이거 승리 못하면은 잔류가 아니네 오케이 들어와 디셈보 이사람 한번 해봤던거같은데 파이팅 파이팅 411 4인가요 4114 네 경기 시작합니다 파이팅 자 잔류가 걸려있는 경기 아 정말 잘해왔는데 약간의 이 챌린지로 가는길 자체가 쉽지는 않네요 김두현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좋아요 자 홍철 자 내주고 자 참흥근 슈팅 아 아깝습니다 아 자 다남방의 롱패스였는데 최성렴 아 깝이 아 같아요 그렇죠 네 고정수 헤딩 아 아깝습니다 네 자 역습인데요 네 손흥민 자 위쪽으로 아 이거 위험해요 자 막아줘야죠 막아줘야죠 네 아 위험합니다 이거 슈팅 아 아 습습니다 네 자 어 자 어 집중해야죠 네 우천수 우천수 뒤로 나와서 풀어줍니다 아 김두현 김두현 아 열렸는데 아 반대보나요 하트 밀크티님 추천감사합니다 자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베일 자 치고 오는데요 네 가리스 홍철이 막아냅니다 역시 베일에는 가리스 홍철이죠 나이스 좋아요 네 김두현 자 치고 갑니다 김두현 그렇죠 그렇죠 김두현 그렇죠 나이스 패스 자 밟고 슈팅 아 들어가지 않네요 아 그렇죠 나이스 아 좋아요 꼭 빠졌습니다 자 이상윤 졌고요 자 이상윤 살짝 내주고 고정수 슈팅 아 아 잘했는데 아 나이스 좋아요 장딜 그렇죠 나이스 인가요 자 차범근 업사이드네 아 까비 자 밑으로 연결합니다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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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막아줘야죠 최성령 네 차분하게 어차피 한골을 넣는 싸움이니까 홍철 차범근 자 측면으로 네 좋아요 아 이거는 괜찮아 좋아좋아 나이스 좋다 좋다 나이스 차범근 나이스 차범근 아 아 아이 아깝습니다 아 이거 좋지 않아요 네 벗겨졌어요 자 에스 베일이거든요 네 네 베일로 아무리 제껴봤자 또 여기서 막혀버립니다 좋아요 네 홍철 자자자자 아 네 홍철이 다 좋은데 돌파가 너무 아쉬워요 south 다 있습니다 자 이사을 받고 큐티 고올 들어갑니다 잔류는 한 번 더 이어집니다 작았다 자 위로연결 그렇지 네 프리킥 자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아 네 직접 노려봤어요 좋아요 자 홍철 홍철 갑니다 홍철 홍철 네 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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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홍철 아아 홍철의 돌파 야아 홍철로 이걸 다 뚫었네요 네 자 후반전에 골을 가볍게 넣어봐야죠 네 자 김두현 고정수 준비네요 홍철 홍철 네 아아 이거 늦었어 지금 아아 자 밑으로 연결합니다 칼워커 칼워커 측면으로 자 가운데로 치고 오는데요 시팅 네 잡아줘야되요 아 위험해요 아아 네 어우 다행입니다 자 꼴대 맞고 나왔어요 아직 골 살아있습니다 네 자 최진철 네 해결합니다 최진철 그렇죠 나이스 오케이 자 가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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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아 이거 아아 이거를 또 놓친다는게 너무 뼈아픈데요 자아 크로스 올릴수 있습니다 자 크로스 올리나요 올려주는데 네 이훈재 잘 잡아냅니다 자 여기서 이 점이 승점이 이 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아요 네 이천수 아아 이거는 네 잡아줘야죠 괜찮 아아이 아아 집중력 떨어져다 지금 어우 나이스 앗 뭐하고있소 아아 자 올려줍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아 다행입니다 슈팅 막아냈어요 아아 좀 위험했네요 자 코너킥 올려줍니다 헤딩 어우 다행이에요 어 저 정말 다행입니다 아 야 이거를 아 여기서 뺏기면 어떻게 해 갖고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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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다행이다 아 자 한골만 좀 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골만 그렇죠 네 차범근 네 앞쪽으로 차범근이에요 아아 아아 아이 고깝습니다 그렇죠 네 나이스 컷 2종수 측면으로 자 홍철 홍철 야 쯔 아 제끼었어요 홍철 좋습니다 홍철 네 네 나이스 아아 그렇지 나이스 2종수 아이씨 아아 아 잘못들었다 아아 아아 여기서 한번 들어가야되는데 아 여기서 이걸 아아 이거 뺏기면 안되는데 자 잡아줘야되거든요 네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고정수 고정수 가 가 출발해 출발해 아야 이게 또 안들어가네 아야야야야 아 아 이거 되게 강등강하게 생겼네 네 좋아요 나이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나이스 좋아요 그렇죠 나이스입니다 자아 자 차분근 바꾸 슈팅 와 나이씨 아아 진짜 헤딩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김두현 자 바꾸 네 다시한번 김두현이에요 아 네 아이스 빠졌습니다 자 차분근 그렇지 그렇지 적겼어요 차분근 차분근 자자자 측면으로 1천수 슈팅 골 야아 2천수가 마지막에 힘내네요 네 야 마지막에 터치가 약간 불안적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명장이 프로 일부가 되는 것은 또 계속 이겨지네요 네 자 이제 종료 직전입니다 잡아줘야 돼요 어우 다행입니다 후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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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경기 끝납니다 아이 다행스럽게 명장 프로 일부 찰류 성공합니다 야 와 아깝다 그럼 한경기 차이로 내가 못 올라간거 아니야 또 와 진짜 아깝다 아 해보면 할 수 있겠는데 네 유튜브에 명장티비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명장에 대한민국팀으로 챌린지 도전기 또 이어서 잘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명장티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구장